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스나이도 될 때에는 1망인가?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기필코 저지하십시오. 어허이 스나이가 많네. 스나가 4명 이상같은데? 모르겠다. 모르겠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화이트. 아 들어가요. 아프리카 갑자기 튕겼었어요. 최종에 들어가요. 갑자기 화면 다 멈추면서 막 당황했어. 아프리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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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arrhea Before Oh principles. 차신 EPA 안전이 poorer. 총 7-3% 다 멈추려. 아 으 으 아구니 승리하였습니다 어이거 패션이 으 으 으 으 으 으 뭡핑이야 바로 으 으 히 으 으 째 이야 으 으 으 으 희한하게 이기곤 있네 아 여기 다 지인분들이구나 어? 이번에도? 아 이번엔 까지 넙 아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1. 3. 2. 2. 3. 3. 4. 4. 5. 5. 5. 5. 6. 7. 8. 9. 오히려 이틀 좀 잘되는데 아 문어가 문어 아 힘쓰다 뭐 많은 갈 필요 없어 천천히 침착하게 겉멋보다 실리로 이렇게 다 킬을 못하겠네 이렇게 다 킬을 못하겠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9킬 천천히 차곡차곡 공개 때 분명히 어려울 거거든요 지금 차곡차곡 쏴놔야 돼 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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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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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아좋아 문제는 우리가 공격 때 얼마나 하느냐 인데 있다 있다 어 뭐야 아 이거 설마 또 틀어진다고 어 힘들려나 공격이 아 이거 밸런스가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하 이거 너무 이겨버리는구나 큰일났네 와 이거 선곡각인데 또 큰일났네 영 좋지 않구만 밸런스 상 못해도 한 5-6점까지 안팎에만 가도 거의 성공할 것 같은데 아깝네 안 맞게 하셨어요 방송보면 당길 수 밖에 없죠 맞지 맞지 아하 이거 성공각인데 까비 너무 저기 그거 했다 밸런스가 아깝다 오오오 이러한 창 están ar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